여기 아름다운 4단 쪽에 식당 왔고요. 목방 찍으러 왔습니다. 뭐 봐보시오. 이건 낚시야. 이건 미나리인가? 이건 낚건강. 미나리, 한국. 크리스의 쇼? 감사합니다. 여기가 발산, 발산. 네, 투제만두, 투제만두. 누구를 하면 돼? 동갑이요. 동갑? 무슨 띠? 직띠. 아, 둘 다 나우스야. 직띠? 아니, 저도 직띠거든요. 쌈바퀴. 근데 우리가 나이가 많아, 우리가 나이가 많아. 몰랐어요, 뒤통각? 아, 뒤통각이구나. 나이가 진짜 많아. 형, 뒤통각이네. 형, 누가 먼저 먹어야 돼요? 광락치. 맞네? 맞네. 우리 작가니까요. 무한 켑볼락치. 볼락치 알아요, 볼락치? 아, 볼락치. 우리 불낚지요? 켑볼. 켑볼. 켑볼 알아요? 아, 네. 알지. 이거 켑볼에서 가짜 베락치. 무한. 해산물. 해산물 가요. 낚지? 전골이라고요, 전골. 전골. 볼락지라고, 시볼락치. 한번 해봐요, 시볼락지. 시볼락지? 이상한데? 약간 여기까지, 여간이에요. 라켓 배송으로 여기 왔어요. 이 라켓 배송이야? 제가 바로 여기 왔어요. 호파 멤버야? 잠깐만, 몇 살이에요? 저요? 스물 여섯. 아, 괜찮아. 그러면 술 먹을래요? 아, 술 먹을래요? 네, 제가. 제가 폭청했어요, 왜냐면 아마 19살이었어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19살? 16살이었어요. 16살. 우리, 우리 친구인 것 같았어요. 오빠. 오빠. 잘하셔도 돼요, 잘하셔도 돼요. 자, 한번 따라해봐요. 오빠. 오빠. 뭐 하는 거지? 오빠. 오빠야. 오빠야. 난 울리는 거야?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자, 막걸리. 호빵. 오케이. 술 누가 따라해요? 막내. 막내. 오케이. 우리가 다 막내아서인 거야? 이거 뭐야?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얼마... 아, 이거 어떻게 자윤원에 따라해? 어디서 왔어? 이거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스타일. 아, 에스토니아 스타일. 이게 한국이긴. 알겠습니다. 형, 누구 제일 먼저? 형이 몇 개가 될까요? 내가 사원. 형님. 아, that's right. 얼마나 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그거 마음대로. 좋아할 만큼. 이 정도? 그걸 안 좋아하나 보네, 나는. 네, 감사합니다. 아, 나와라. 해드릴게, 해드릴게. 여기 있습니다. 끝. 여기까지. 많이 먹고 싶어요.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좋습니다. 형, 뭐 한 거야? 모자 좋아하면서도 안 좋은데요? 오늘 술 한 개 넘치네. 이거 한 입 먹을 수 있는 분. 한 입 못 먹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나는 두 입. 저도 두 입일 거예요. 한 입은 안 될 거예요. 아, 적당히 해. 아, 맞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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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식감. 식감만 알면, 식감분만 많아요. 이거 누나야. 오, 원샷.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그거 드시고. 무침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봐봐. 너무 무리하지 마, 형. 아, 이거 김치 어때요? 김치 어때요? 김치 완전 비슷하게. 김치 맛이면 된 거야. 그 집이 맛있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겠다. 김치 괜찮네. 손맛이 좋아, 여기. 어디 졸라도 뼈 같아, 졸라도 뼈. 졸라도 뼈. 아, 여자 만나야 되는데. 오늘 여자 만나요, 안 만나요? 제가? 당연하지. 항상 여자 만나요? 맨날 여자 만나요? 우리 와이프 만나요. 아주 아름다워요. 유분함. 일본 총각이고, 총각. 언제쯤 해? 3년 전의 결혼. 3년 전의 결혼. 아직 신혼 좀 지났다. 신혼 2년 정도 가죠? 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뭐, 아직 애들이 없으니까 이런 신혼 느낌은. 아, 아직 뜨거워요? 음, 맛있어. 아주 핫해? 네. 물 낫지만큼 핫해? 왜 애들이 나면 차가워요? 아, 조금 식어요. 아무래도. 네. 조금 식지. 좀 쿨링당. 아무래도 신혼 만큼 뜨겁지 않아요. 그래서 물 낫지만이 먹고, 뜨거워질려고. 네. 음, 맛있었어. 육수 확인해야 돼요. 맞아, 육수. 육수만 보면. 어우, 저도 육수 맛보고 봐야겠다. 맛있을 거 같아. 야, 이 육수는요. 오, 일주일 동안. 아, 진짜 얼큰한. 이거 재료 넣어서 크림 육수 같아. 음, 맛있어. 꼭 으르낸 거지, 이거. 쇠발락지, 굴고기, 두부, 탈국수에다가. 그 다음에 각종 풀떼기. 네. 이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있으니까. 빡거리. 빡거리? 하하하하. 굉장히 참아하지. 한 잔 합시다. 그러면 또 한 잔. 건배사 오늘 마리엘님 건배사. 안녕. 막내니까. 와, 왜 막내는 다 해야죠? 우리나라 최고. 우리나라 최고, 오케이. 어디, 우리나라입니다. 이것도 아직 안 먹네. 아이고, 우리 몸이 한참 남았다. 육수 어떻게 만든 거죠? 육수 몇 시간 끓였습니까?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아세요? 알죠, 트림이 나온대. 아, 네. 아, 네. 유명하네. 혹시 그 육수 비법 좀 여쭤보고 싶은데. 비법 있습니까? 비법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주방에서 하는 일이에요. 음. 음. 맛있어. 맛있어요? 진짜? 막걸리 땡기지, 이거 또. 일반 전이랑 좀 다르죠? 아, 진짜 뭔가 다른 거 있어요.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재미야. 재미야, 재미야. 아, 동그란 땡기.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동그란 땡기 나왔다. 식병 막걸리 제일 맛있어요. 케찹 막걸리 좀 맛있어. 아, 그래요? 케찹 막걸리 좀 맛있어. 아, 그래요? 배꼼. 배꼼 막걸리 알아. 화이트 베어 막걸리. 배꼼 막걸리. 화이트 베어? 베어? 나? 니가 매콤이지? 나 화이트 베어. 옷이 봐. 니트, 밑에 봐봐. 여기 매콤 막걸리 맛있어요. 기별 때문에 먹어요. 아,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빈도 안 가서. 그래서 홈술, 집술 좋아해요. 홈술. 자기 전에 딱 와인. 홈술이나 아클리 한 잔. 그렇지. 우리도 요새 많이 마셔. 거의 매일. 오, 그래? 와인들. 반주도 먹고. 여기 진짜 불룩 나갔더라고. 맨날. 닭도기도 맛있네. 닭도기 맛있어? 응. 추운 날씨. 뜨긴 한 눈물이 제거해. 저기 그 에스토니아, 한국보다 춥나요? 조금 더 추운 것 같아. 조금 더? 눈이 더 많이 와요. 음, 음. 지금부터 눈이 엄청 많이 와요. 아, 그래요? 근데 추운 거는 좀, 쾅쾅하기도 해요. 근데 진짜 추우면 진짜 영화 이십호동까지도. 개인적으로 추운 것보다 더운 것도 나아요. 아, 진짜. 아, 진짜. 그리고 추운 거 진짜 싫어요. 아, 너 열이 좀 많아. 열이 많아. 우리 하트한 남자들이고. 여기 꼬드 여자. 꼬드 여자. 꼬드 여자. 자가운 여자예요. 자가운 여자예요. 자가운 여자예요. 근데 소녀는 진짜 겨울에 시원하셔도 되게 자가운 음식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일제품 같은 거. 우유나 요거트 그런 거 없으면 좋잖아요. 아, 네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이런 뜨거운 국물. 좀 그런 매운 것도 있어요. 겨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부침개 하나씩 가르치는 기시들이요. 여기는, 큼직하게, 손을 주시니까, 입에 잘 들어가요. 잠깐만요. 이거. 잘 먹네. 잘 먹네. 네, 이거. 비누이가 커요. 잘 들어가죠. 동골이요? 그 부침개는 혹시 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최애 부침개. 동그랑땡. 동그랑땡. 그게 뭐예요? 부침개. 아, 어떤 거요? 어떤 거.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거요? 네. 그 부침개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 중에 제일 최애. 비디떡. 아, 비디떡. 비디떡. 비디떡? 비디떡. 나는 비디떡 파. 거기 광장시장 종로 쪽에. 비디떡이나 마콜리. 명창이 여기 옛날 비디떡 쓰고 있어. 아, 그래요? 아, 우리 비디떡 한번 물어봐. 가자. 너무 좋아. 니가 마콜리 쓸게. 나이스. 형 손닭? 아니, 마콜리만. 런쥐 싫었어. 아, 아, 아. 나도 이만. 그거 외국식이야. 넌 집게 해. 알았어, 다 써. 이만 먹겠습니다. 알았어. 진짜 많이 나오고. 형님, 너는 무슨 게 있어요? 무슨 무슨 게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아, 지금 애호박. 애호박. 방금 뭐, 저도 애호박이랑 생선도 맛있었어요. 고기 없는 거. 간단하게. 맞아요, 전 고기 없는 데에 나와요. 오. 나는 고기나 콩. 뭔가 든든해야. 아, 막 배가 찬 그런 느낌. 저녁, 저녁 데이트 약속. 여럿 왔어. 나이스. 오늘 4시 보죠. 4시? 지금 4시인데? 지금 3시 20분이야. 나이스. 그, 저랑 하는 여자야. 아, 2, 4. 오늘 처음 보는 거야. 처음? 처음 4시야? 아, 그럼 늦었는데. 아, 늦지? 아니지, 이거. 우리 인증샷 하나 찍읍시다. 형, 하나 찍어줘. 다 같이. 마콜리, 마콜리. 마콜리. 자, 여기 와서 찍었다. 사도왕 맛집. 하나, 둘, 셋. 사도왕에 하나밖에 없는 명동 칼국수예요. 네, 요리 모야고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찐. 옛날 그 외할머니 해주셨던 그 맛이에요. 어, 제가 씹고 있어요. 뭐가 맛있어요? 국물. 국물. 어, 너무 맛있어요. 진짜. 국물. 맞아요. 원래는 내가 국물을 많이 먹는 편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진짜 계속 먹었어요. 아, 국물 맛을 알아, 이 형이. 아, 국물.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정글. 불락 정글. 크리스마스는 불락 정글. 우리 마련님 한 마디 좀 어플해 주세요. 크리스마스는? 불락. 불락. 크리스마스는 동글. 아, 저 그렇게. 아, 좋아. 사실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임겠어요? 임겠어요? 아, 임겠어요? 그다음에 우리 마련의 채널. 대박 나면 한번 출근시켜 주시고. 네? 대박 나면? 대박 나면 영원에다 가는 거야. 아, 뭐야? 애들아, 나 가야 될 거 같아. 여덟, 나 가지 마. 아, 멋진다. 이수면서. 이수면서 없어 가는 거야. 아, 멋진다. 아, 멋진다. 데이트 잘하고. 후기 좀 남이 줘요. 아, 멋진다. 아, 멋진다. 이번에 가자. 이번에 장가를 가자. 인사에 바로 있어. 아, 멋진다. 오케이. 야, 이렇게 크리스마스 중에서 친구 이렇게도 되고 인연도 생기도 어많은 좋아. 네. 이제 낙지는? 낙지는요? 이유 있어. 그래서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나봐야 될 거. 그러니까 아, 멋진다. 네. 고파인. 반가워. 고파인. 반가워. 메이크업 하시고. 구독 좋아요. 계속 크리스마스 개라고 부르죠. It is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Good.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Good. Rudolph the Red-nosed Reindeer Had a red-nosed Reindeer Had a red-nosed Reindeer 우리 가사 보이네요, 우리가. 가사 딱 까먹었어요. 아니, 아픈 것만 안다. 자, 아무리 알아서 가시고. 네. 집에 갈 때 되면 알아서 가시고. 알아서요? 우리 유기농 방송이에요. 아, 유기농? 왜 유기농이에요? 뭘 그려듯이. 아, 뭘 그려듯이. 아, 뭘 그려듯이? 우리 작은 친구 없고 정말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세상 잘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그래서 배부르면 야, 그만 먹어. 하고 계속 먹고 싶은데 좀 먹고 알아서. 크리스 이슈? 크리스 이슈.